안녕하세요 화신당 초록시니어입니다 반갑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의 양념 기준으로 지금 10월 초 잖아요 내년 신년후세들을 좀 많이 벌써부터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이제 선생님 영상 보면은 좋은 이야기 해주신 분들도 있으시고 조심해야 될 부분들도 얘기해 주셨고 다양한 정보를 개인 채널에서 소통들을 해주셨는데 이 내년에 나가는 삼재띠가 어떻게 있죠? 내년에 나가는 삼재띠는 쥐띠, 용띠, 원숭이띠가 이렇게 새띠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선생님이 봤을 때 이 2024년도 새해를 맞이했을 때 이 새 삼재띠 나가는 삼재띠 중에 정말로 진짜 좀 조심해야 돼 나가는 삼재띠 정말 조심해야 될 띠가 있을까요? 있잖아요 이 띠는 정말 조심해야 된다 보다는 이 쥐띠, 용띠, 그 다음에 원숭이띠 이 새띠는 다 삼재야 다 나가는 삼재 그나마 그래도 꼭 집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용띠 근데 사실 쥐띠도 그렇고 용띠도 그렇고 원숭이띠도 그렇고 만사 불어 튼튼 조심하지 않으면 이 새의 띠가 다 조심 또 조심을 해야 되는 띠들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또 내년에 이 사람들이 삼재이긴 하나 금전을 벌을 수 있는 기운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진짜 쪽박을 차느냐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진짜 뭔가를 기회를 잡을 수 있느냐는 본인이 기로에 섰을 때 선택을 잘 하셔야 되겠지 왼쪽으로 가느냐 오른쪽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틀려지는데 그래도 굳이 집어주세요 그런다면 용띠가 많이 힘들다 아기 붙는 거예요? 일반인들이 흔히 알고 있는? 그러면은 이게 지금 쥐띠 용띠 원숭이띠들인데 그래도 나가는 삼재 금전이 그래도 나쁘지 않다는 얘기는 해주셨잖아요 금전이 이 새띠가 다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 왜냐하면 내년 운기에 나가는 삼재이긴 하나 또 들어오는 기운도 괜찮단 말이지 그래서 아주 죽으라는 법은 없다는 얘기야 아주 죽으라는 법은 그런데 그나마 꼭 집어서 용띠 아파 마이 아파 나가는 삼재 선생님이 지금 수년간 수십년간 이 길을 지금 걸어보셨잖아요 나가는 삼재 그러면 통틀어서 진짜 이거는 다들 무조건 뭐 조심해라 이거는 무조건 막고 가야 돼 나가는 삼재 우리가 나가는 삼재에는 자꾸 남의 말이 현실처럼 느껴져 안티프라민 만병통치약인 거 아시죠 여러분들 아니 진짜 옛날에는 안티프라민이 D인데도 하고 손 부르터도 쓰고 다 쓴단 말이야 그렇듯이 뭔가 만병통치약처럼 뭔가 나만은 꼭 될 것 같은 느낌 나만은 안 속을 것 같은 느낌 그래서 내년에는 귀를 좀 막아라 그게 또 팩트고 들어오는 나가는 삼재 내년 그러니까 들어오는 해를 얘기해요 나가는 삼재에는 꼭 삼재를 풀고 넘어가세요 선생님 이 삼재풀이 꼭 풀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몇 번 해주셨던 것 같은데 그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많이 중요합니다 아주 많이 완전 퍼펙트하게 푸른 사람과 안 푸른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 이거는 뭐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셨다니까 해보신 분과 안 해보신 분이 직접 이 영상을 보고 느끼고 계시겠죠 삼재풀이 그냥 뭐 대충 모아서 어디서 했어요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했어요 이러시는 분들 분명히 내년 4월 5월 되면 다시 하십니다 왜 다 생년월일이 틀리듯이 뭔가 삼재를 풀으실 때는 각자 개인의 목이 있거든요 그 목을 목목히 잡아서 하는 거와 그냥 한꺼번에 아예 괜찮아 그냥 이렇게 할게 라고 해서 하는 거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선생님 이제 그 내년에 나가는 삼재띠를 쥐띠 용띠 원숭이띠분들의 운세를 간략하게 또 봐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요 분들에게 나가는 삼재니까 한 말씀 해주세요 우리 쥐띠분 또 원숭이 용띠분 이 세 분 신자진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내년에 우리 쥐띠들은 머리는 똑똑하나 마음이 약하고요 원숭이띠들은 내가 가진 재능은 많으나 작년 올해 풀어낼 수 없었고 또 우리 용띠들은 몸소 일수로 많이 아픈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내년에 좋은 기운 삼재이긴 하나 좋은 기운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맞고 가야지 우리가 감기약도 조금 아팠을 때 먹어야 잘 듣지 감기 아주 오래됐는데 가서 감기약 먹으면 나 안 나 나중에 고질병 돼 그게 폐렴이 될 수도 있고 그게 또 호흡기 통으로 문제가 돼서 이비인후과를 갈 수도 있고 많이 고생을 한단 말이야 병에다 갖다 비유하면 그래 그러니 조금 아플 때 시초가 보일 때 뭔가 만사 부려 튼튼이라고 미리 예방하고 방지하고 넘어가셨으면 좋겠고요 화신당 초록신여 이렇게 유튜브 보시는 분들 내년 해에 들어오는 나가는 삼재에 계시는 분들 모든 분들 다 집안으로 재수 많이 보시고 좋은 일만 있었으면 좋겠는데 삼재가 딱 걸려가지고 가다 가다가 다시 원점으로 도로함이 타불이 되잖아 그거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신당 초록신여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